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레드벨벳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레드벨벳이 퀸덤으로 인기가요 1위의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는 레드벨벳의 퀸덤이 1위 후보에 올라 그대로 트로피의 주인이 되었는데요. 지난 11일에도 출연 없이 쇼 음악중심 1위에 올라 음악방송 6관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3주 연속으로 쇼 음악중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며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2일 또다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레드벨벳의 퀸덤은 새 미니앨범인 퀸덤의 타이틀곡으로 중독성 강한 훅과 멤버들의 경쾌한 보컬이 돋보이는 청명한 분위기의 팝댄스 곡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퀸덤이고 함께하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라는 가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슬기가 사진 각도에 구애받지 않는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11일 슬기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네모네모 신발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슬기는 앞소리 각진 독특한 디자인의 운동화를 신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아래에서 위를 향해 찍은 재미난 사진 구도로 넘사벽 비율을 완성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웬디가 다양한 매력을 뽐내며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7일 웬디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을비가 주룩주룩이라는 글과 함께 우산 이모티콘을 덧붙인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웬디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귀여운 포즈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특히 웬디의 완벽한 이목구비와 귀여운 표정의 조화를 이뤄 보는 이들의 남심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언니 감기 조심해요. 아니 사랑해 등 웬디의 비주얼을 칭찬하는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예리 또한 색다른 분위기의 화보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화보는 엘르 구월호를 통해 공개된 예리의 뷰티 화보인데요. 감각적인 컬러 무드의 뷰티 브랜드와 진행한 이번 화보는 웹드라마 블루 베스트 데이를 통해 배우로도 자신만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예리의 잠재된 매력을 자취로운 컬러들로 풀어냈습니다. 공개된 화보 속에서는 각각의 의미를 담은 5가지 메이크업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짙은 브라운 컬러 립스틱을 바른 메이크업은 평소 귀엽고 사랑스러운 레드벨벳의 예리가 아닌 한층 성숙하고 당당한 예리의 새로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리의 화보와 영상은 엘르 구월호와 엘르 웹사이트 그리고 엘르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이가 배우 장기용 씨와 함께한 화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이는 지난 11일 개인 인스타그램에 여러가지 화보 콘셉트를 소화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 속 조이와 장기용 씨는 푸른 잔디, 구름 사다리 등과 함께 활동적이고 풋풋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에셀레저 룩을 멋지게 소화하고 다정한 케미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레드벨벳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레드벨벳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